자 반갑습니다. 대가데르 투자해법 성명석 수환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데르티비 2024년 상반기 특집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소장의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타타타라는 내용으로요.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한테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매주 주말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들이 동시간대에 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중국 주식이 저 나스닥이 상장된 종목. 지금 사면 5배 간다 며칠 안에.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다 서학개미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배가 가지 않으면 내가 원금을 보장하겠다. 이거는 거의 금융다당의 같은 사기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제재하는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에서도요. 이거는 단속할 어떤 법이 없다. 고스란히 피해를 그대로 끌어안는 건데요. 이번에 지금 한 주간 또 이슈가 됐던 거는 이번에는 홍콩 H지수, 홍콩 H지수 이해를 했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을요. 우리는 홍콩 H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대개 중국에 영향력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된 거고요. 중국에서보다는 홍콩이 좀 간섭이 덜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중국은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패닉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요. 완전히 패닉 상태다. 이 발탄이 어디서 됐냐면요. 언제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때 관세를 막 올리면서 물론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는 미국 기업도 있었어요. 그 회사들도 어려웠었고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중국에서 기업들이 철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다는 거죠. 제로 코로나 아시죠? 중국은 코로나 환자가 0명이 될 때까지 강력하게 봉쇄 정책을 펼던 게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요. 그때 어떤 거냐면 회사를 차렸어요. 외국 기업 회사가 중국의 공장을 차렸는데 직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명도 출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풀리겠지. 지금 코로나가 그 지역에 확산되기 때문에 그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3, 4개월씩 출근을 안 하다가 또 갑자기 출근을 해요. 그럼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 볼까. 그러니까 또 3, 4개월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도대체 중국에서는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그 친구들이 드디어 이제 제로 코로나가 해제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탈출을 하기 시작했죠. 최근에 이제 상해지수라든가 홍콩 H지수 또 항생지수를 보면 거의 뭐 이건 급락입니다. 폭락에 가까운데 홍콩 H지수 ELS는요. 그때 당시 상품을 팔 시쯤이 한 만 포인트 됐는데 지금 5천 포인트란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우리 큰손 우리 어르신들이 그 상품에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원금 손실이 지금 5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위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제가 접하긴 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중국의 이제 전체적인 GDP의 30% 차지하는 비중이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이 지금요. 부동산이 거의 한 40에서 50%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 났고요.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 기업들 해외 기업들이 떠나가면 거기에 일하던 사람들은 실업자입니다. 피부에 와닿는데요. 실업자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업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소비를 하겠어요. 뭐 보복 소비? 무슨 보복 소비예요. 아니 내 직장이라든가 앞으로 뭐 그죠? 내 삶이 윤택해질 거나 어떤 희망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죠. 지갑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중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다못해 중국 항생지수라든가 홍콩 항생지수라든가 중국 상해지수라든가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피해를 보셨던 홍콩 H지수는요. 대개 이제 각 나라별로의 어떤 국부펀드라든가 펀드 운영자들이 해외 펀드들이 대개 의무적으로 좀 얼마씩 좀 그 비중을 실어서 사거든요. 뭐 일본, 인도, 한국, 홍콩, 중국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홍콩 H지수와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에서는요. 돈이 빠져나간지 하다못해 항생지수마저도 돈이 빠져나간지가 꽤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만 포인트를 기점으로서 홍콩 H지수는 돈들이 많이 빠져나간 시점에 우리나라 시중은행 5개 은행에서 그 상품을 팔았다라는 거죠. 저는요. 중국과 관련된 종목이 예전에 우리나라도 상장돼서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자영업자들 물론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분들이 뭐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만 중국은 특히나 심합니다. 중국은요. 월세가 아니에요. 사글세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있었던 그런 세인데요. 얘네들이 1년 치를 한꺼번에 냅니다. 1년 치를. 그게 제로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는 거죠. 왜? 손님이 한 명도 안 오고 상가 전체 들어오는 입구를 봉쇄해버리니까 중국 당국이. 그러니까 세는 어떻게 해요? 그냥 1년 치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고서 종업원들은 어떻게 해요? 곧 문이 열리겠지. 곧 풀어지겠지. 뭐 2개월이면 1개월이면. 이랬더니 1년이 간 거죠. 그렇다가 1년 끝날 때쯤 다시 조금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 다시 사람을 썼어. 그래서 다시 1년 치에 월세를 냈어. 연세를 썼어. 연세. 사글세를 냈는데. 또 2, 3일 있다가 봉쇄. 그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에요. 그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도 거의 지금 패닉 상태고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신용 물량자가 지금 800만 명이 넘는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발표하는 수치고요. 실제적으로는 더 클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엄청난 신용 물량자가 생기고 그러면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신용 물량자를 구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없어요. 신용 물량자가 되면 비행기도 못 타고요. 그리고 열차를 타더라도 완행 열차 외에는 못 탑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살려고 가지고는 있지. 그래서 전기 자전거를 사서 배달업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기들이 생산한 판매되는 전기 자전거도요. 중국 당국이 이제 정의는 그 규율에 좀 벗어나는 그런 자전거. 불량 자전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고 날까 봐. 그래서 그 자전거들을 좀 뺐는데 며칠 전에 SNS 보니까 자전거를 공안이 빼서 그러나 그 사람이 공안 앞에 경찰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싹싹 삐는 그런 영상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삽니까 중국.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전 세계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곳은요. 딱 두 나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입니다. 사랑하는 이래의 가정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중국과 홍콩으로 가야 될 그 자금들. 소위 하다못해 중국에 큰손들이 있잖아요. 소위 한 4천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만큼 돈이 많아요. 중국은. 그래서 그 친구들조차도 어디다 투자하느냐. 그 투자 자금들이 인도와 일본으로 몰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 시가총액이 홍콩 항생지수를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중시는요. 잃어버린 30년을 뛰어넘는 잃어버린 30년이 뛰어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닷건에서 계속 지금 기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해외 주식이라든가 하더라도 중국 주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괜찮느냐.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좋아지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말씀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요. 제가 수익비법 대공개 그래서 무료특별방송 신청 방법 문자 샵 3772 전문가명 성명석 전송하시면요. 매일 아침 제가 특별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문자 3772 또는 전문가명 그렇게 해서 성명석 전송하시면요. 여기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QR코드 찍으시면 들어오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 가치. 주식은요. 반드시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 대비 가치 대비 가치 대비 가치 대비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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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만 원짜리인데 만 원짜리인데 가치가 만 원짜리인데 시장에서 무슨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러면요. 이거는요. 고평가된 거예요. 그러면 만 원이 즉 정확하게 1.5배 정도 15,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다면 이게 적정 수준 내가 매수 타이밍 매수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 이 금액대가 되는 거지. 가치 대비 코스닥 우리나라 코스닥 종목의 시가총액 1위, 2위, 3위 종목이 뭐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 종목인데 코스닥 1위, 1위, 3위 종목이. 그런데 이 종목들이 말해요. 가치 대비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제자리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까지 더 빠질 공간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 외국인들이 일본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올 일 없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200만 원대에 즉 액면가가 5천 원짜리일 때 200만 원 갔던 종목이 갑자기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고요. 그래서 그 종목이 2만 원, 그 종목이 실제적으로는 2만 원이 돼야 되는데 9만 원대에 갔다가 지금도 7만 원, 6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한 나라의 시가총액 1위, 코스피 육아증권 시장에서 1위에 액면가가 1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은 속상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거의 대조주 지분도 약 20%의 지금 간당간당 자리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글쎄요. 이 종목을 보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2차 전재를 종목을 보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온다. 글쎄요. 그렇게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정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주식 시장 자체가, 주식 시장 자체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뉴스 아니면 어떤 가짜,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그거는 아주 풍비박산난다. 가정 파탄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920년대에 꼭 미국과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비춰봤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것 싶은 게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무슨 테마주. 그리고 주식이라는 건 이거는 투자의 개념으로 좀 보셔라는 거죠. 투자의 개념으로 보셔야지. 이거를 어떤 투기나 어떤 야바이나 투기나 어떤 도박 이런 시점으로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큰 손해를 본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사랑하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투자 여러분. 1920년대에 호황을 누렸던 미국이 1918년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었잖아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유럽은 공산품 산업시설이 다 파괴돼서 공산품 하나 생산하지 못하던 유럽.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20년대 1920년대 그야말로 대호황을 이룹니다. 20년대. 이때 미국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식도 엄청 올랐죠. 20년대.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비즈니스의 아주 선봉 역할을 했던 미국이었죠. 그래서 지상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1920년대 마냥 좋을 줄 알았던 미국 경제가 언제 무너졌어요? 바로 1929년 10월 24일 때는 목요일 주가가 급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엔 거의 10년 동안 어땠는지 알아요?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 테마주. 가치가 만 원짜리인데 막 10배, 20배 갔었고요. 막 이랬었어요. 미국이. 이렇던 시장이 왜 이때 무너졌을까요? 어쨌든 불법적인 행위, 가치 대비 주식이라는 건 가치 대비 시장에서 평가가 너무 고평가되고 너무 그러면 우리가 거품 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빠지게 마련이고요. 지금 서학개미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지금 주가는 정상적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들어갈 때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돌아와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1933년에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들어와서 만든 게 바로 은행법 만들어서 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시켜놨죠. 예전에는 은행이요. 예금자 돈 가지고 뭐 했습니까? 주식 투자하고 그랬거든요. 주식 폭락하니까 은행 망했죠. 그래서 은행 막 파산하고 난리가 났었고요. 사실 주식이라는 건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성실하고 건실한 회사가 상장이 돼서 그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또 설비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전하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혹시 종자돈이나 인여 자금이 있는 그 돈을 이 회사를 보고 앞으로 전망이나 성장성 보고 투자를 해서 또 어떤 주식 상승에 수익도 내고 배당도 받고 이게 건전한 시장인데 언제부턴가 말이죠. 대한민국이 팬데믹 이후에 이상하게 변질되버렸다. 그 시장을 정확하게 외국인들은 꿰뚫어보고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물론 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했겠죠. 5대 시중 운행에서도 그렇죠. 홍콩, HDS, ELS.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국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올해 11월 달에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아마 트럼프가 유력이 되는데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 그렇죠. 독일은 지금 어떤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를 대비해서 지금요. 어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용들 보시면서 꼭 기준과 원칙을 좀 지키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차트 넘어가기 전에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이 부분은 이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날씨가 참 많이 추워요. 날씨만큼이나. 4만 4, 5만이 아니라 열흘 따뜻하고 열흘 추운 것 같아요. 저도 설을 올라와서 보니까 이거 더 추운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추운 적이 있었던가. 고맙습니다. 자, 한번 화면 들어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최근에 주식장을 보면 변동성이 엄청 강하죠. 그렇죠? 변동성이 엄청 강해요. 그만큼 시장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는 어떤 정상적인 주체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고평가되어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거품이 껴있는 종목들을 진작에 막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항상 제가 작년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될 건 채찍빛이었는데 그건 또 잠잠했고요. 2차 전지가 아주 난리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초전도체. 또 최근에 초전도체 얘기 나오는데 그만하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매매하실 때는 어떤 차트를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릴게요. 재무제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가들의 투자 비법 어떤 강의를 요하는 그런 반송이기 때문에 종목명과 종목명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요. 분봉 차트가 되겠고요.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녹색선과 노란색선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노란색선은 어떤 의미냐면요. 캔들이 0%로부터 몇 퍼센트 3.5%가 통과될 때 통과될 때 이와 같은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나오면서 이 종목의 매수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매수 포인트. 아셨죠? 그러면 이 녹색선과 노란색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에 여러분들이 좀 시선을 집중합시다. 이거를 좀 삭제하고요. 제가 색을 검정색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실게요. 이 라인은 일단 눈에서 좀 피하시고 이 라인 보실까요? 이게 시가입니다. 0%로부터 여기가 7%가 되는 거죠. 파란색선이. 그리고 여기 점선은 뭐냐면요. 0%로부터 7%의 반을 나눈 3.5%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 0%로부터 7% 이 권역 안에 이와 같이 동적 변동성이 발생을 해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매수하느냐.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잘 모를까봐 제가 좀 따로 확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이렇게까지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대주지분이라고 그랬죠. 대주지분 제가 새로운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2천여 명이 애널리스트나 대한민국 소위 전문가 어드바이저 분들이 계신데 어떤 종목을 제시하고 추천할 때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여줘라.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항상 그 회사 청산 가치 대비 2.5배가 날라가면 이거는 끝난 거다라는 말씀을 저는 몇 번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꼭 주지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너는 매매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1920년대 미국도 아니고 아시겠죠? 여기 대주지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20% 이하가 되면 끝난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안정성 지표에서 현금할 수 있는 유등 비율이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반드시 흑자야 된다. 적자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분기라든가 에스티메이트 아니면 소포치를 봤을 때 흑자를 시현했다. 그러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 3년 연속 5년 연속 적자 회사에 700원짜리인데 지금 거래되는 거는 2만 원, 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주가가 이만큼 갔는데 여기서 추천한다. 너는 사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요. 아주 잘하는 음식점은 자기네들이 먹어봐서 맛있어. 됐어. 너무 맛있어. 그러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 주시장은 자기는 안 먹어. 자기는 절대 살 수 없어. 자기도 이 종목을 주면 진짜 이 종목을 제시하고 추천해서 이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큰일 날 거라고 어느 정도는 인지해. 그런데 제시를 해. 왜? 차트가 이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홍콩 HGIS, ELS도 반드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판매될 즈음 1만 포인트 때의 중국 자금, 들어갈 자금들이 이미 인도와 지금 일본 시장으로 갔고 일본 시장이 언제부터 와서 최고점 신고가를 경신했는지 그 출발점을 아신다면 과연 이 상품을 팔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도 모르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흑자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과 유부율 꼭 보셔야 된다고 그러세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150에 1000%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BPS라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EPS, 주당 순이익, 그다음에 퍼도 중요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수아님은 퍼 안 봅니까? 뭘 퍼요? 푸기를. 그렇죠? EPS가 뭐예요? EPS가 주당 순이익. 그냥 이렇게 쓸게요. 주당. 네,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1만 원 주고 샀어. 그럼 1만 2천 원 됐어. 1년 됐는데 1만 2천 원 됐어. 그럼 얼마 벌었어? 2천 원 번 거죠. 2천 원 벌었어. 그다음 주당 순이익은 뭐예요? 2천 원. 그러면 당신 본전 찾을 때 몇 년 걸려? 1년에 2천 원은 벌었어. 그럼 몇 년 걸려? 5년. 5년. 이게 PER이에요. PER. 이게 PER라고. 이게 저퍼냐 고퍼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주식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꼽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준 원칙 잡으라고 그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청산가치. BPS 청산가치.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 그만할래. 그만할래. 나 청산할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한 주당 가격이란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3.800원짜리를 청산가치 했을 때 3.800원짜리. 이 회사가 지금 현 시점으로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닫는다고 했을 때 한 주의 가치가 3.800원인데 이거를 4만 원에 산다고. 이거 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봐. 그 4만 원에 추천한다고. 어떻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시가충의 코스닥이. 전에는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막 바이오 관련주 막 이러다가. 그때도 그랬어요.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거 꼭 기억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합니까. 이거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10년은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왜 제 얘기를 안 듣고. 그쪽으로 가도 결국에는 다 풍비박사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은 뭐가 다른 거냐면요. 이 연도수 말고 이건 분기예요. 분기. 분기. 직전 분기를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3.819원인데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다. 0.74배. 좋은 거죠. 0.74배. 원래는 이게 PBR 배수가. 이게 원래 PBR이에요. PBR. PBR 배수가. 선진국 지수는 2.5배입니다. 2.5배. 2.5배. 2.5배가 바닥이요. 우리는 금융위기 아시죠. 그렇죠. 우리 IMF 겪고서 그때 다 0.5배였어요. 0.5배. 0.5배에서 다 외국인들이 거기서 본격적으로 주소당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0.5배. 그래서 우리는 대개 0.5배에서 1배 내지는 많으면 1.5배 그 내에 있는 종목들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종목에서 하시면 그건 고점이거나 크게 어떤 거품이 끼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이 0.74배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3.819원을 74% 계산해서 두 배를 딱 더해주라고요. 두 배를. 그럼 얼마가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5,650원이라고요. 5,650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여러분들 우리가 HTS라고 그래요.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 이건 PC로 보시는 거잖아요. PC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MTS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MTS가 뭔가 하고 한참 이게 뭐야 하고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무슨 모바일로 트레이딩을 합니까? 그냥 사고 팔고만 하는 거죠. 모바일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요. 이거를 도박으로 보시지 말라고요. 미국이 그래서 대공황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가 생겼고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이상한 짓거래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조사 들어가서 걸리면 SG 사태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영풍재지 사건도 그렇고요. 그게 희지부지하다 마는 게 아니라 분명 명명백백 밝혀가지고요. 40년형 그리고 부당이득 다 국구로 환수시키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은근슬쩍 구름이 담넘아가듯이 넘어가면 어쩝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면 5,650원짜리의 이 종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2,890원이면 땡큐죠. 땡큐. 이게 눈에 보여야 최소 듀얼로는 보셔야죠. 땡큐. 그러면 마음 편하게 매수하자. 이거 매수했잖아요. 빠지죠. 감사라니까요. 왜? 간다고요. 얘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 10%죠. 여기가 바로 VI발동 정적 변동성 발생하잖아요.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갭을 만들어버리죠. 이 부분이 갭인데요. 갭을 만들어버리고 이 신호는 매도 신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되면 이 자체는 가만히 주가가 황보, 빠지고 황보하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양봉으로 그래야 돼요? 미안해요. 여기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오고 큰 거리랑이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나는 매매를 시작하고 이 종목을 어디에다 담아놓는다. 관심 종목이라고 있어요. 관심 종목. 관심 종목이라고 HTS 보면 있어요. 여기다가 담아놓고 내가 관리를 하는데 휴대폰 요따만한 화면 가지고 재무제표 봐야지. 관심 종목 놓고 봐야지. 여러분들 돈을 따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딸 수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퍼센트가 12%예요. 이거 엄청 큰 거 12%면. 아까 5천 원대니까 지금 3천 원대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면 사지 마세요. 황보하면 사지 마시고. 그냥 계속.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안 갔다. 그냥 두세요. 그러면 또 가겠죠. 어차피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스타트를 했으니까. 뭔 스타트 주가 빠지고 황보하다가 여기서 장대양복 나오면 여기서 스타트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아셨죠? 그러고 나서는 주가가 밀리죠. 그렇죠? 이 부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감사한 종목이에요. 왜 감사한지 아세요? 이게 0이 복잡해 보입니까? 14%. 저는요. 아주 간단하게 간편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렇게 은봉으로 빠지는데 이 기준에서 밀려버리잖아요. 14에서 17, 3.5 다시 시가 부분. 이렇게 밀려버리면 다시 재매수하는 거죠. 주가는요. 항상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쳐내고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쳐내고.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손절하고. 이게 아니라.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 간다. 여기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빠져만큼 빠졌다가 다시 되돌림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벗.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시 매매를 하시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은 사기다. 주식타파 타타타. 이게 자꾸 주식타파. 타타타. 그냥 그래려니 하세요. 절대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적 보고 하시는 거 실적. 물론 그 재무제표가 뭐. 우리 금감원에서 운영하잖아요. 다트라고. 들어가 봐봐요. 한 회사에 어떤 걸 몇백 장씩 있어요. 자료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잡해 어려워. 그냥 좋은 거 없어.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종목을. 이 종목을 전체적으로 쭉 펼쳤어요. 어때 보입니까? 좀 특이해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스타트를 했는데요. 안 가. 안 가. 안 가다가 여기서 훅 갔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다시 한 번요. 여기서 딱 스타트가 됐는데요. 안 가. 그랬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꺾이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매집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도 해보고 싶지 않아요? 어떤 종목이 있는데 확실해요. 100%예요. 100%예요. 갈 확률이. 그러면 이럴 때 조금조금 조심조심 이렇게 모아갔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갑자기 거리랑 동반해서 확 날아갈 때 딱 매도를 하는 수익 실현 익절하는 그 기분 한 번 경험해 보시지 않을래요? 그래서 하나 팁으로 한 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는요. 이 자리. 방금 보여드렸던 그 그림은요.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다시 한 번 저기를 이쪽으로 시작한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전날 이 전날도 막 이랬어요. 막 이랬어요. 정신 못 차렸어요. 냅둬요. 이러거나 말거나 냅두세요. 칭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0%로부터 노란색 선이 3.5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가 7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한 번 이렇게 키워주실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카메라 감독님께서 아주 대단하신 감독님이 오셨어요. 잘 보세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체자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몇 년 동안 이 분봉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3.5가 넘어가면요. 그들은 멈춥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막 쫓아갔다가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7%를 넘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7%를 넘기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쪽 부분에 7%를 돌파하고 꺾이는 모습을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7%를 통과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말로 신받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이 설명이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될지 방금 차트는요. 이론 차트입니다. 제가 한 번 그릴게요. 자 이렇게 갑시다.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놨어요. 제가 전에도 이제 이거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다우이론으로 그릴게요. 다우는 이렇게요. 올라갈 때 산파동 떨어질 때 하락 산파동 상승 산파동 그래서 항상 여기다 제가 비행기를 그려놓고 주가가 여기서 매수해서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그들은 비행기 타고 떠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전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그렇죠. 이거는 아리랑 아리랑의 그렇죠. 누가 작곡 작사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 표현으로 아리랑 아른 누구예요? 로봇 바로 외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외국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신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라리오 막 넘어갔어요. 그렇죠.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리는 같이 가던 개인 투자들을 내팽개치고 비행기 타고 돈 챙겨서 날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가서 지금 이 자리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아리가 없어. 그리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발병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 안 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종목 45% 보이시죠? 안정성 지표 그리고 확대해서 하나하나 챙겨 놓은 거죠. 원래는 이렇게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조지분 45% 한 25% 남은 거예요. 25% 줄어들 때까지 얘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이러겠죠. BPS 청산 가치가 높아가면 직전 고점이 다시 지지 라인이 이 저항선이 지지가 되는 거고 새로운 다시 고점을 형성하는 거고 신고가 신저가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신저가는 20% 이하로 내려가면 신저가 만들겠지. 걔네들이. 그리고요. 흑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3%에 1300%라고요. 훌륭하지. 깔끔하지. 멋지잖아요. 거의 BTS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여기 7,000원이라며요. 그런데 어떻게 거래되고 있어요. 0.4배래요. 아우 진짜 외래기사 장부도 멀쩡하고 실적 좋고 대조지분 안정성 지급이 좋은 이런 회사인데 물론 안 하지. 저한테 반문하는 그런 어드바이저나 전문가들이 있어요. 실적 좋은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아.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바보야 움직이는 걸 하잖아. 가만히 있다가 바닥에서 툭 칠 때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스타트를. 너네들은 이렇게 갔다가 이만큼 갔을 때 이 지점에서 주지 말고 왜 비페이스 대비 여기 막 7배 8배 간 거 주지 말고 하여튼 싫어.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워요. 너무 추워요. 자 7123원을요. 40%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곱하기 0.4 하면 되지. 는 곱하기 2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금액 나와요. 5,700원. 5,700원. 5,700원인데 여기서 뭐라고 생겼다고? 3,100원.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가지 말아야 될 땐 따라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훅 주저앉은 거예요. 어디 갔어? 알이 어디 갔어? 없어, 알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른 말로 급등이라고 보면 급등주 급등주는 이런 게 급등주 일봉에서 급등주는요. 시가로부터 종가가 7% 이상 그리고 고가가 14% 이상 그 간격을 정확하게 맞추면 우리는 급등주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이렇게 시작되면요. 이렇게 시작되면요. 안 가요. 그리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장 끝나기 전에 가만히 있다가 막 그렇죠? 무슨 비오는 날 꼭꼭꼭 뛰어다니는 영화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런 짓을 하면 여기서 바로 안 가요. 나중에 가요. 나중에. 나중에 가요. 좀 있다 간다고. 그렇죠? 그래서 안 가. 안 가면 좋지 뭐. 얘기했잖아요. 안 가면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계속 모으면 되죠. 거리랑 없어요. 호가 주문창도 죽어있어요. 그러면 50만원 살 수도 있고 100만원 살 수도 있고 120만원 134만원 200만원 다시 12만원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다? 뭐 오는 거예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음에 다시 해드리기로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훅 날아가서 바로 10%대 딱 갖다 붙입니다. 깜짝 놀라셨잖아요. 이러면 어때요? 깜짝 놀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샀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 또는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훅 이러고 있어요. 불안하죠. 여러분들 내가 샀는데 주가가 확 올라가도 불안해. 쭉 떨어져도 불안해. 아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기가 막혀요. 주가가 확 올라가면 불안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떨어지면 편안해요. 이상하죠? 왜 불안해요? 여기서 왜 불안해요? 내가 여기서 팔고 더 가면 어떡하지? 여기서 안 팔았는데 빠지면 어떡하지? 두 가지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걱정을 해요? 몰라서 그런 거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무제표 보고 계산을 해서 그 금액대 있고 장부 멀쩡하면 괜찮아요. 그런 종목만 계속 모아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여러분 혼자서 매매하시는 거예요. 좋은 종목 없어? 그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무슨 각설이 동량 얻듯이 종목을 얻으러 다니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면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돼요? 이제 매도할 준비를 하는 거죠. 매도할 준비. 그런데 여기서 좀 빠져. 그럼 더 감사한 거고 매도할 준비를 하는 거죠. 매도할 준비.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에도 7%입니다. 그런데 한 번 눌렸다가 바로 튕겨 올라가죠. 그리고 14% 금방 됐을 때 매도하라는 매도 포인트. 매도 사인이에요. 매도. 매도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매도하세요. 14%는 넘기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어요. 14%는 넘기지 마십시오. 그냥 그들한테 주세요. 왜? 이 주가가 일봉상 이렇게 되면 주가가 캔들이 장대 양봉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제가 얘기하는 비법은 매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여기서 올라갔다가 꺾일 때 어떤 또 종가점 매매를 하는지는 아래 하단에 자막이 하나 나갈 거예요. 어쨌든 대전에서 무료 강연회를 하는데요. 언제 하냐면요. 다음 달 첫 번째 토요일 날 2월 3일 2시입니다. 아래 하단 샵 377이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면요. 200명, 300명 놓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선착순 10명입니다. 제 개인 사무실 거실에서 같이 문 걸어 잠그고 이야기를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절한 분들만 오시면 된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9%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9%지만 이 지점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9%가 훨씬 넘겠죠. 그렇게 해서 14%에 안전하게 나오고 또 상황 지켜보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꺾이죠. 그렇죠? 바로 이런 그림으로 꺾여버린다. 자, 주식은 사기다. 주식 답답하다. 마지막 하나 좀 빠르게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요. 여기서 만났는데 7% 통과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자, 다시 한 번 나오죠. 3. 그러니까 한 판, 두 판, 3, 세 판 나오고요. 14%의 우에 매도 신호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서 모아가야 되겠죠. 정적 10% VI 발동 나오는 순간 자, 일단 매도하자. 그럼 매도하겠죠, 그렇죠? 매도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14% 넘기지 않고 이 권역안에 지지하거든 다시 매수해서 여기서도 매도를 칠 수 있겠지만 물론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고요. 14%를 통과된 종가 부분 이후에 떨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는 종가 전 매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종가 전 매수. 여기가, 여기가, 다시 한 번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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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자, 여기 자,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자, 하나, 둘, 셋, 3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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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계산해서 어떻게? 이거 1만 8천 원 그리고 지금 9,400원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된다. 고맙습니다. 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늘 방송을 하면서. 그래서 뭔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때쯤에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시간이 다 지나기 때문에요. 저는 또 이 자리부터요. 다음 주 수요일 날을 이어서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십시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